장로의 신학대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65기 졸업 50년 희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교를 방문하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모교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동문회가 시작이 된 것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 제1회 동문회 시작은 제1회 동문회 시작은 1915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여름의 1915년에 전졸업생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였습니다 장소는 모교 평양신학교에서 모였습니다 첫 번째 모여서 모교를 돕는 것과 후배 졸업생들의 진로를 의논했습니다 4년 후 1919년 3.1절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 제1회 동문회가 1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장신대는 그 후의 신사참배 반대로 일시 폐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문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학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 날 제48회 우리 졸업 65기 동문회 총회를 가졌습니다 6.5 동문회 회장직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회장이 되어서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안건 토의 시간에 조무이한상 목사님이 신년기념 모교 방문 초청 소식을 들었다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김하자 동문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그 후에 이광순 동문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회의에서 모교 방문할 것을 결의하고 준비위원을 구성했고 카카오톡 65 동문방을 만들었습니다 60명 졸업 동문 중에 12명이 이미 소천을 했습니다 해외의 임간 동문들이 10명이고 건강 불편으로 거동히 움직이기 힘든 동문 연락이 안 되는 동문 10여 명을 제외하고 36명에게 우편 속달 등기 신년기념 모교 방문하는 것을 소식을 보냈습니다 7명이 수치인 부재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도 해외 출장과 병원 치료 예약 등 사정상 참석이 풀면 어려운 동문들이 한 20여 명 제외하고는 힘들었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사모님들이 병원 출입하는데 또한 여러 면으로 보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기 힘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0여 명이 우리 동문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총장님께서 따뜻하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수님들과 동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더 크게 모두 다 다 같이 아멘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50년 전에 졸업한 이 학교의 동문으로서 선배로서 어떻게 5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간증겸에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장신대 졸업식은 우리 65회 5기 졸업식은 1972년도에 2월달에 영락교회에서 했습니다 졸업식을 영락교회에서 거행했는데 2월에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남방시설이 하기는 했는데도 안에도 춥고 바깥에는 더 추웠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하객들이 바깥으로 나가기를 힘들어서 영락교회 안에 다 있죠 바깥에 나가니까 추워서 사진 찍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졸업식 된 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졸업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늘 존경하며 사랑하는 교수님들과 하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하시는 강의 시간에 하시는 말씀도 좋지만 만나서 교수님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와 같이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을 많이 졸업식 졸업 사진 추워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학교의 결석은 하루라도 하지 말고 한 시간이라도 빠지 말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아주 귀한 정말 그 금옥 같은 그런 강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녹음도 하고 필기도 하고 CD도 만들었어 그때는 저는 졸업하기 전에 딱 강의 시간마다 기록했던 노트 그 50년 동안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 노트를 버리지 않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가지고 이사 갈 때마다 귀하게 생각하고 저는 볼리비아 성교하러 갔어요 볼리비아 가면서 교수님들의 그 강의를 다 챙겨갔어요 교수님들의 그 강의는 교수님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내게 성교지 갔을 때 교수님들 그 강의 노트를 보면서 저는 교수님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 내 옆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배울 스성이 없어요 그렇게 알뜰히 애석하면서 준비한 귀한 강의를 여러분들을 옆에서 해주고 그거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실 때 강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강의를 빠짐없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메모하고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1선에 나가게 되면은 순간순간마다 교수님이 크레스에서 강의하시던 그 강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으로 다가오면서 강의 말씀들이 기억으로 재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금 학교에서 크레스에서 가르치는 스승님은 여기 학교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고 영원한 스승이 되는 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충실하게 한 시간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새벽 기도회도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많은 학생들이 나오셨어요 사사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학생들 몇 명이 나왔느냐니 400여 명이 나왔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우리 학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 학교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후배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학교는 희망이 있는 학교다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학장님이 계일승 학장님 조금 하다가 이종성 학감님이 학장님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박창원 교수님 한철하 교수님 김희태 교수님 주선혜 교수님 김규당 교수님 이영훈 교수님 대재민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교수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던 그때의 선생님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60년대 너무너무 어려운 그때였습니다 그때의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하고 여러가지 그런 힘든 가운데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학교 이 앞에는 조그만 운동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집들도 그 뭐 집이라 해야 아주 그 오두막 같은 그런 양철집 그 다음에 기와집도 있었지만은 논과 밭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에는 얼음을 얼어서 그 다음에 얼음 스케이팅도 했어요 거기서 놀면서 여기 앞에 길은 전부 다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자갈 길이었어요 이 광나루 광장동 이짝에는 서울에서 변두리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안 돼서 자갈길 버스를 타면 얼마나 들썩거리고 말이오 하는지 그런 길에 아침에 교수님들 출근하면 사람들 틈타에서 그 버스를 타고 아주 오래된 가죽방어 저 가죽 가방의 색깔이 다 변한 그런 가방을 들고 거기에 강의 노트하고 창고 서적하고 이렇게 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그 사람들 틈타에서 교수님들이 내려요 거기서 버스 정류에 내려서 이 언덕길이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같이 학생들하고 올라오면서 대화도 하고 사무실에 가서 출근부 사인하고 강의실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그때의 교수님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후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최고의 교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배우는 학생의 기본인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른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실력과 인격과 신앙을 갖추는 이와 같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더욱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의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든지 원치 않든지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우리 총회와 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이 일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 보리밥이든지 살밥이든지 살밥은 먹기가 힘들었어요 늘 보리밥을 작곡밥이든지 무슨 밥이든지 해주는 대로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했습니다 지금도 건강한 편입니다 84시입니다 다리가 좀 불편하지만은 계단 올라오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지만은 건강한 편입니다 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별로 아픈 데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교수님들이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밥을 해주는 것처럼 반찬을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담임 과목 여러분 교수님들께서는 알뜰하게 한마디라도 안 놓치고 가르치려고 준비하시고 모든 면에 온 것을 살밥이든지 보리밥이든지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교수님이 가르치고 강의하는 것은 아주 좋은 귀한 것인 줄 믿고 잘 받아들이고 공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은용 총장님을 비롯해서 현재의 교수님들은 세계적인 최고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교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어야 돼 교수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 배우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수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후배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멀지 않는 날 우리 교단 총회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섬기고 가르치는 리드를 하면서 이끌어 나갈 일꾼들로서 사명자를 보금의 사명자들로서 졸업하고 배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6월 10일 동문회장 책임을 맡은 날부터 10월 20일 오늘까지 16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졸업 50년 희년 기념 모교 방문 홈커밍데이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하고 연락도 하고 노력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업무 노력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전에 제가 한 4시경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신대 국제성교센터 국제교회센터를 도착했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콩나물 밥으로 콩나물국을 먹으면서 기숙사에 있던 것을 회상하기 위해서 우리 문실장님에게 이터널 21일 날 아침밥은 콩나물 밥으로 콩나물국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콩나물 밥과 콩나물 밥과 콩나물 죽을 먹으면서 아침 끼니를 때우고 그와 같이 기숙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50년 전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아침 식사 그렇게 먹고 어제 저녁에 바로 그 터에 우리는 잠을 자는데 누워서 늦도록 저녁에 토론하고 12시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을 드는데 아내만 함께 잠을 자는데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때하고는 완전히 학교가 달라졌고 너무 좋아졌고 너무너무 발전한 모습을 보고 감개무량했습니다 잠이 잘 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발전하게 된 것이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진학대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총회사나 모든 교회들이 늘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해 주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흘리는 눈물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의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신앙적인 성령의 체험적 영적인 자랑거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해 일선에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목해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분토구치 생각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리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내게만 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목해 일선에서 나가서 일할 때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어떻게 해야 하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렸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통해서 마다하지 않으냐고 예루살렘성을 향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34세대의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른받았습니다 그는 57세대였을 때 내로가 불을 질러놓고서는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불을 냈다고 거짓으로 선전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사자굴에 넣고 감옥에 넣고 다 해서 넓은 운동장에서 사자를 넣어서 다 죽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도 불려가서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사형당했습니다 34세에 부른받아서 다메색 도상에 부른받은 사도 바울이 57세까지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60세대의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가탱연금 당하고 64세대의 로마 대화재 발생 시에 불려가서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 순결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돌아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사엄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12월 25일 탄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은 교회가 탄생한 것은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강림하심으로 탄생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성령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교회가 이룩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는 그 성령 오심으로 제자들이 거기에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없는 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끊임없는 교회에서 성례식, 성찬식, 성령의 강림으로 물과 성령으로 베푸는 이 성찬식과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오늘날까지 여기에서 존재하고 든든히 서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0명 된 교회 목회자는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또는 그 이하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인들을 반드시 그 동기들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들이 좋은 게 뭡니까 반드시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병들었을 때 200명 이상 된 교회는 특별히 그 동기를 위해서 개척교회 설립자금 이런 것도 정립해서 동문회에서 그런 걸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개척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만녀교회가 없어져간다고 그랬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줄 믿으시고 저는 볼리비아 성교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성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보금을 증거하고 매 사람이 믿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재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높은 고지대였습니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3500대는 그런 곳인데 그 지우는데 성교비가 늦게 오면 교회를 흙당물 짓다가 그냥 두게 되면 거기에 볼리비아 원주민들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다 화장실 볼일을 보는 거예요 고지대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부패하지를 않아요 햇볕이 쨍쨍하게 쪄니까 빨리 마르게 되고 그리고 고지대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그 말랐던 그 모든 볼일 본 것들이 다 말라서 다 날아가요 나는 토요일날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 빗자리질을 다 하고 청소하고 주일날 되면 그 원주민들 모아서 몇 명 안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거기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원주민 교회를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꽃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런 자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성교회 큰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개척을 하세요 동문들이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도와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서 오늘 이 땅 위에서 맡은 사명의 길을 달려가면서 꼭 승리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 50년 희년 맞이해서 종이 와서 말씀을 사명자의 길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꼭 주님 앞에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능력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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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